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이번엔 호킹도요. 이제 밖을 좀 안겨보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 한 번 살짝 보여주셨나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다. 뱅뱅. 뱅뱅뱅. 이거 할 수 있어. 뱅뱅뱅뱅. 아, 뱅뱅뱅뱅. 잘하셨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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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름이 사이잖아요. 하나, 둘, 셋! 에디션 팀! 안녕하세요, 에디션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벌써 원더월 에디션과 세 번째 플라워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원더월은 예술 클래스 플랫폼으로 아트 체인지 라이프, 예술이 인생을 바꾼다. 네, 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담은 에디션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촬영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마운틴 투 씨! 산에서 바다로 넓게 퍼져나가는 에이티즈의 일상 타운드 같은 그런 컨셉입니다. 산이한테서 퍼져나가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마운틴 투 씨. 마크가 예쁜 것 같아. 산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어, 저는 핫핑크예요. 네, 저는. 아, 그리고 홍중이 형이랑 여산이 모자도. 네. 오, 형 모자가 너무 귀여워요. 야외 활동할 때 모자가 필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제품 이름을 저번처럼 한 번 또 지워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또 약간 바람막이 소지잖아요. 네. 바람을 막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 바람을. 파도가 때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았어요. 저는 요즘 그 두 글자로 라인 맞춰가지고 이제 훅을 부르는 게 위험해요. 네, 어. 요즘에 익히 익히 꽈 있어요. 그래서 저 조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끼, 조끼, 조끼 꽈. 조끼, 조끼 꽈. 저 하나 더 있어요. 반하늘의 팔. 반하늘의 팔. 반하늘의 반하늘. 반하늘의 반하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에이티즈와 원더월렛.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해봤고요. 원더월렛 에디션과 함께한 에이티즈의 차려 현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